네 여러분 아 오늘 스케줄 아침부터 좀 움직여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아 이제 아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아 밥을 좀 굶고 있었는데 이제 일 끝나가지고 이제 한 끼 먹을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요즘 요즘 같은 시절에 끼니까지 거르시면은 많이 더 우울증이 올라오실 테니까 아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 뭡니까 뭐 다이어트 한다 해가지고 먹는 것도 좀 조절을 하고 하는데 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겨울이고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수도 있고 또 싸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 몸 항상 따뜻하게 하시구요 식사 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저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아 오늘부터 또 당분간 절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 생각해야 되구요 그리고 우선은 저기 있잖아요 목에도 많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딴 게 아니라 저도 요즘 노래를 못 부르니까 스트레스가 잘 풀리지가 않네요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 풀려고 마신다고 하는데 확실히 무대를 잘 서지 않고 아니 잘 서지 않고 가면 거의 무대를 못 쓰니까 노래 불러서 좀 풀리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통 분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절제하고 또 술 먹으니까 말도 좀 거칠게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절제하면서 잘 추스리도록 할게요 네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규씨한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냐 네 방송에서 보실 때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때 그런 부분이 많이 거슬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 나쁜 뜻은 없고요 민규씨하고도 이제 방송 찍을 땐 좀 약간 컨셉은 아닌데 약간 뭐 더맨더머 같이 주고받는 쪽으로 한번 좀 재밌게 얘기를 풀어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그 구도가 조금 과하면 여러분들께서 아 그래도 민규씨도 나이도 있고 한데 좀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나 봐요 네 그런 부분을 뭐 이제 드러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어떤 부분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하죠 이제 초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아 이제 밥 먹고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여기로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제 좀 더 기다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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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좀 더 기다려주세요